패티 이어서 특리스티 여행기를 설계해보신 여행 설계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공정한 평가해주실 판정단 백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빵빵 투어가 77표, 기우씨가 표정이 의외로 77정도면 뭐. 사실 라스베가스 77, 7땡, 7땡. 죄송한데 저기. 죄송합니다. 이 사람 알면 알수록 양파같은 나잖아. 기장님이 쑈다 그러지 않나. 77표가 낮은 점수는 아닌데 저희가 한번 꺾고 싶은 의지가 생길 정도의 스코어라고 할까요? 가능한 스코어다. 해볼만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77표가 절대 낮은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냥 제안이면 안 돼. 우리가 봤을 때 절대 못 보던 정말로. 입버라질 만을. 슈퍼 울트라 핵자연 아니면. 정말 자연인이다. 너무 유치하게 슈퍼 액자연은 뭐야.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라스베가스 가고 싶던데. 아니 저는 사실 좀 다른 포인트에서 좀 놀란 게. 두 분이 약간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나오는데 너무 둘 다 예쁜 거야. 나와서 샤워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관리하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 비법도 너무 좋고. 너무 괜찮아요.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기분만 하고 가셔서 공항에서 웬만하면 프렌징을 하시고. 지우고. 수분감이 많은 수분크림을 바르시는 상태에서 올라가서. 미스트를 뿌리신 다음에 약간 계속. 약간 저리 섞어주셔도. 역시. 기마스터. 우리 이경 씨는 혹시 뭐. 장거리 여행. 저는 최대한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요. 뭐 이제 즐겨 신는 슬리퍼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세상이 좋다 보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밀린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넣어서. 아 맞아. 이렇게 보면서 쫙 탁 보면서 가면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오히려. 아 그거 보니까 우리 이번에. 여행 가실 때 이기우 씨랑 이기우 씨. 그 찍혔죠 사진. 아 예. 사진 뭐 남친도 이런 걸로. 아 그래? 좀 봤거든요. 이게 또 팬들을 위한 또 마음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누가 기다려주거나 이럴만큼의 인기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못합니다만. 가끔 내가 가는 날. 되게 유명한 분들이 같이 가는 날이 걸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거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들. 많지? 왜 이렇게 날 보러 왔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와 하면서 이렇게. 와아 지나가면. 네. 편안하게 들어가거나.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93년도. 93년도. 너무 옛날 얘기야. 잠깐만요. 몇 년생이죠? 9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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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잠깐이지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 채널을 갔다가 딱 비행기 탔는데. 한국 아주머니들이. 사운받게 다 빵 오는데. 제 앞에 있는 남자가. 앞에 화장실을 확 다 와 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자기 때문에 이러는 줄 알고 도망갔다 왔는데. 주성치였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주성치. 아니면 진짜 주성치 씨는. 자 이제 장거리의 앵카이가. 이 관전 포인트. 일단은 라스베가스 하면은 너무 화려하고. 인공적인 거 말고. 인공적인 거 말고. 인공적인 거 말고. 정말 자연 중에. 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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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합니다. 대자연. 자 그러면 우리 대자연이 어디 있는 건지 지도를 일단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뱅쿠버에서도. 대기모네요. 이쪽이. 뱅쿠버에서 택거리가 비행기를 1시간 반 정도에. 그렇네. 되게 추웠겠어.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그 기후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따뜻한 옷. 겨울옷을 하나씩은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대자연에서 되게 고생하고 오셨네요. 아 근데 또. 꼭 챙겨가셔야 될 게. 일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썬블럭이나.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물가 이런 거는 그래도 확실히. 베가스보다는 확실히 저희가. 확실히. 확실히 십니다. 확실히 십니다. 일단 환율도. 미국 달러랑 캐나다 달러가. 다르죠. 그리고 캐나다가 원래. 그 주세랑 연방세. 각각 7%씩 해가지고. 14%가 붙어요. 근데 캘거리는. 싸요? 연방세가 없습니다. 오 텍스프리. 그럼 몇 프로 7%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딱 7%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다 쇼핑을 하러. 캘거리로 갈 정도로. 그래도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 라스바스 좋았지만. 우리가. 몇 번은 봤던 그림이에요. 하지만. 캘거리의. 뱀프라는 국립공원은. 저는 들어보셔도 못해요. 저도 처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봐보신 분. 근데 이게 뱀프 국립공원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캐나다에서는 첫 번째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지정이 된. 국립공원이고요. 자유. 네네네. 영화도 레버넌트도 거기서 찍었고. 아 레버넌트도 찍었고. 아 레버넌트도 찍었고. 아 레버넌트도 찍었고. 레버넌트를 진짜 벌써 찍었군요. 네네네. 진짜 찍은가 보다. 네. 네. 진짜. 자 어쨌든. 여러분. 대자연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고. 궁금해. 뻥뻥. 투어. 뱀프로 떠나보시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방청단 반응 좋아. 흔들린다. 이게 힐링이죠. 힐링. 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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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런데를 정말 다녀오신 거예요? 그럼요. 정말로. 다 저래요. 우와. 사방이 저렴한 문제지. 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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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 나라가 다르다고. 색깔이 다르네요 확실히. 그러네요 진짜. 찍어온. 이게 빛이 다른가 봐. 정말. 반사되는 게 다르니까.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기호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배우 이기호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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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해요. 아. 아직도 커요. 어빈입니다. 저는 여행.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고생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도 자유분방하고. 자유인이에요. 야인이에요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키 로키. 로키 선배. 진짜 자연인데. 진짜 자연인데. 됐다. 오른편 오른편 1층. 지금 지작가. 장기와 형이 이제 그거죠. 그렇지. 문무. 아 무? 문무? 문문무. 아 문무. 문. 문과 물을 경비하는 커플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펑쥬가 어떤 분인지 알죠? 펑쥬. 펑쥬. 펑쥬이. 펑쥬이. 키 큰 사람이 이거였어요. 우와 하늘 봐. 아 이기호 씨 키가 크니까. 지금 집 올라간 줄 알았어 지금. 형은 우리 여행의 CPU가 돼줄게. 좋아요. 너는?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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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또 우리 이 배틀트립이. 네 네. 유래인이 의뢰를 한 어떤 여행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대신.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또 해결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주제가. 버킷 미스트야. 버킷 미스트. 아 너무 치열하잖아 모든 게. 그렇죠. 여유가 필요해. 힐링이 필요해. 그래서. 아. 대자연이 살아서. 여기. 캐나다. 잘 봤어. 캐나다. 왜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싶냐면 그거는 그 순간 아니면 똑같은 걸 볼 수가 없어. 진짜. 아 지금 말해보니까. 개인기. 개인기. 시청자분들이 귀가 뻥 뚫리고. 진짜 뻥 뚫리나 보다 아니면 뻥뻥 뚫리고. 엄청 중요하다. 어떻게 한걸. 한번 해드려. 이거랑 뭐. 오 어떻게 저렇게 되지. 뻥뻥 추워. 이야. 가슴이 뻥 뚫리고. 우리는 히야가 뻥 뚫리는. 캐나다. 알바 차주로 갑니다. 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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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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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비 오래 보여요. 아. 진짜. 드라마가. 오늘 아침에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도 힘들지가 않다. 그때 왜요? 설레임이. 어제부터 촬영하는데. 계속 설레임이 있더라구요. 근데 캐나다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런 거에 설레네. 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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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키이크. 스키나 보드 잘 타세요? 스키 타고 보드 타요. 탔어요? 그럼요. 스키나 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설질이 너무 뭔가. 장난이 아니에요. 로키산맥에서 한다는 우리가. 저랑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잖아. 그럼요. 여기 또 준비한 게 있어. 뭐요? 뭐요 커플보자 한 거예요? 네 벙벙 형 속생이 형 다 맞췄네 다 노력 많이 했네 자, 그러면서 기호 형님과 이경이가 함께 떠나는 가슴이 뻥 뚫리고 시아가 뻥 뚫리는 뻥뻥 아, 불안한데 지금 시작이 괜찮은데? 지금 벙벙에서 캘거리로 가는 비행기를 환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캘거리로 가볼까? 한승이죠 네, 한승 와아 봐봐야 되는데 근데 진짜 진짜 꽃가루 꽃가루 언니네 네 드디어 캘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되게 졸려 죽겠습니다 지금 찾았거든요 앞이 안 보입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가장 형님 어 지금 찾았고 렌트를 해야 되는데 렌트? 제가 렌트 거기다가 버젯이라고 어디 해놨거든요 버젯? 형, 지금 우리가 캐나다 딱 넓다고 했잖아요 엄청 넓지 야 교통은 어떻게 해서 다녀야 돼요? 네가 운전해야 돼요 저희가요 아니, 저희가요가 아니라 너가요 그럼 제가 운전을 할게요 아니, 다 통으로 통으로? 내가 옆에서 지도 보고 내비를 해줄게 인간 내비 이경희가 군대 운전병 출신이에요 네, 네 특수 운전병이에요 아, 일종 대형 갖고 있어요? 일종하고 특수 렉하면 허락까지 다 있습니다 하아 아 1 2 2 2 3 5 6 6 8 8 9 10 10